어디선 금방 나타나 어디선 금방 나타나 넌 그래 그죠? 그래 뭐 그냥 뭐 스친한 천누이 사다 거짓없이 찡겨냈는데 어린 그림 안 쏘쏘한 아무것도 모른 척하기엔 너무 늦어버린 것 같은데 상상할 수 없던 나의 상황이 좀 심각해질 것 같아 나는 안무 햇살이 좋은 날 괜히 집 앞에 나왔나 봐 눈으로만 티셔츠에 보습스러운 날 얼굴은 아무것도 같지만 머릿속에서 빠이빠 시작도 안 했는데 왜 끝난 것 같은 기분일까 괜찮아 어쩌면 넌 솔직해질 수 있는 시작일지 몰라 Maybe or maybe not 그 와중에 넌 넌 모두 Why should I do me shoot shoot Maybe or maybe not 하필 왜 오늘일까 Why should I do me shoot shoot 어느따라 좀 이상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두근네 너랑 또 그래 나 어떡해 1초가 하루같이 느껴져 shoot shoot 어느새 모른척하기엔 너무 늦어버린 것 같은데 상상할 수 없던 나의 상황이 좀 심각해진 것 같아 나른한 너의 스타일이 좋은 날 괜히 집 앞을 나왔나 봐 눈으로만 티셔츠에 보습스러운 날 얼굴은 아팠던 겠지만 머릿속에서 팝팝 시작도 안 했는데 왜 끝난 것 같은 기분일까 괜찮아 어쩌면 넌 솔직해질 수 있는 시작일지 몰라 알뜰 뭘 뜻했는 듯 알뜰 뭘 뜻했는 듯 오늘만 어서 바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른한 너의 스타일이 좋은 날 괜히 집 앞을 나왔나 봐 눈으로만 티셔츠에 보습스러운 날 얼굴은 아팠던 겠지만 자릿속에서 팝팝 시작도 안 했는데 왜 있는 것 같은 기분일까 괜찮아 어쩌면 넌 솔직해질 수 있는 시작일지 몰라 Maybe or maybe not 그 와중에 넌 남았다 Why should I don't think you should Maybe or maybe not 하필 왜 오늘일까 Why should I don't think you should 있습니다. 오늘의 드라마 말씀은 3 4 4 4 4 아멘